대안항공 인천 한해다 노선을 시작으로 국내 정기사가 생산한 지속 가능 항공유, 사프를 섞은 연료를 국제선 항공편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. 사프는 동식물에서 나온 바이오매스 등을 활용해 탄소 배출량을 80%까지 저감하는 친환경 연료입니다. 국내 6개 항공사는 올 연말까지 주 1회 사프를 1% 혼합한 연료를 급유하고 2027년부터는 국내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의 사프 급유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.